방금 지금 방금 방금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영 2개월 워어어어어 수영 1개월 수영 1개월 워어어어 이제 마켓을 해 우와! 아우 대박 이제부터 바로 옆에 움직이겠어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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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파파이 먹을까? 어딨어? 어떻게 먹어? 200, 200 버트 우리 어제 먹을던 파파이가 45인데 여기는 200이에요 불과가 5배 정도 진짜 배고픈데? 이 직원이 불러가지고 망고 망고하는 아주머니가 오고 있어 먹었다 오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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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causation 망고라이스 예 감자 진짜 먹고 있었어요 나도 망고 만고라이스멱 이 바 Kaf 백입니다 어 우리 어제 망고밥 먹겠다고 했었는데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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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토지 있어 이렇게 상상도 하고싶어 여기 시장이름이 뭡니까? 여기는 저도 모르죠 공포찔거리가 많고 있어요 야자요? 야자요? 맛있어요? 이게 야자네 씹을 거니까 맛있대요 이런게 맛있다 30이면 얼마야? 천원이네 30만 짱따떡 여기서 조금 있다가 기차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이게 모세의 기적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천막을 거치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관광 명소로 오지는 얼마 안됐다고 해요 저는 태국이 너무 좋습니다 2일 타기 야자요 여기로 기차가 와 아 진짜요? 이렇게 기차가 들어온대요 위기다 이거 백돌로 시작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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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해놓은 건가요? 땅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핫타이랑 천원 다 탕진합시다 크레피 어디 있을까요? 워낙값 플리마켓에서 아이스팅에 불을 주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볶음밥이고요 국밥 홈꺼리입니다 망고스무디 그리고 감스무디 딱 내가 원하던 3개의 메뉴다 미쳤어 대맛이다 이건? 이건 로스트와 워터 릴링 나는 랍 여기는 특이하게 권투 모양의 옷을 입나 봅니다 여기 진짜 시원하네 여기 진짜 시원하네 여기까지 주셨어요 여기까지 주셨어요 이거 별론데요? 이거 별론데요? 선배님 별론거 아닐까요? 선배님가요 선배님 좀 잡아주세요 진짜 막 네 한국국토정보공사